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이 아주 특별한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베티나 플로러스, 제니퍼 샌더지음, 김양미 옹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당당하게 자수성가한 부자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는 책입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세계로 안내해서 돈과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통해서 독자들을 변화시켜주는 책입니다.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는 책,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책,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평범한 여성들이 부자가 되기까지 실천한 성공원칙 23가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1장, 크게 생각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1, 크게 생각하라, 지금 당장. 백만장자가 되려면 우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부터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우리 좌우명은 크게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짐의 말, 내적 결의, 자기 암시처럼 크게 생각하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녀야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 말과 함께 일어나고 생활하며 잠을 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물음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자기 암시가 되어 결국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늘 더 큰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생각은 결정을 이끌어내고 결정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먼저 백만장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품어야 합니다. 꼭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자신에게 이루어온 것이어야 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결심할 때 크게 생각하라 가능한 자주 결심한 바를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일정표에 써놓는 것입니다. 결심한 바를 큰 소리로 녹음하고 출퇴근 시간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고요. 거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결심을 말하거나 수첩에 결심한 내용을 써서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이나 근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로 고민하지 말고요. 백만장자가 되고야 말겠다. 이런 긍정적인 결심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상상할 때 크게 생각하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작동시켜서 자신이 백만장자가 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억이 넘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통장에 자신의 이름이 뚜렷하게 박혀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눈을 감은 채 확실하게 그려보라. 금액란에 10억 원이 쓰여있는 계약서에 검은 글씨로 서명을 휘갈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거래를 제한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상상해보라. 상상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크게 그리고 자주 상상하라. 세 번째 방법은 실천할 때 크게 생각하라입니다.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을 실행해 옮긴 대표적인 사례로서 코브랜딩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공동 브랜드죠. 공동 브랜드라고 알려진 사업 운영 방식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든 간에 누구와 결합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고요. 결심할 때 크게 생각하겠다고, 상상할 때 크게 생각하겠다고, 실천할 때 크게 생각하겠다고 굳게 맹세하면 이 세 가지 맹세가 우리를 대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 연습을 하는데요. 한 단에 적어도 다섯 권의 경제 관련 잡지와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요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문의 경제면을 꼼꼼히 읽는 버릇을 드려야 하고요. 텔레비전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대담,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것입니다. 또 큰 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가장 큰 액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가장 큰 규모의 사업 목표를 정하고요. 그것을 종이에 써서 거울에 붙여놓거나 다이어리에 적어서 하루에 25번씩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된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이 아주 특별한 원칙 두 번째는요.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은 여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좌우명입니다. 난 돈을 좋아한다. 난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먹이고 건강을 돌볼 수 있으며 공부를 시키고 불편 없이 살게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굴리고 집세를 내며 휴가도 갈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 빈털터리일 때는 기분이 언짢아지고 축 처지며 생기를 잃고 당황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3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고요. 자신의 내부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우리 개인의 목표이자 가족의 목표이기도 한 부자가 되자는 결심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꿈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당당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경제적으로 안락하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 부자가 될 것이다. 친구와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의 목표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제적 목표와 꿈을 혼자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그것들을 믿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생활과 행동도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신을 믿어야 하는데요. 더 높은 자신감은 앞으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면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꿈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요.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유능해 보일 때 우리는 유능하게 행동합니다. 확신이 모든 행위의 원천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네 번째는요.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이끌어내라입니다. 열정이란 어떤 것에 열중한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 쏟을 때 스스로에게 느낄 기쁨과 만족감에 대해서 상상이 보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일 대신 좋아하는 일에 열중해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가능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졌기에 그토록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런데 나는 어떤가 어떤 것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하잖아.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에는 너무 지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열정을 다해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들 수 있고 넘치는 에너지로 돈을 버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갖고 저축을 하는 데에 열중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최상의 삶을 누리려는 세 가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삶에 대한 열정, 돈에 대한 열정, 부를 축적하는 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연습이 필요한데요. 열정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고요. 먼저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열정하는 삶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 무엇에 흥분하는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권태와 피곤함 또는 사소한 실패들이 우리를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는 활기찬 삶보나 운동 또는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다섯 번째는요. 두뇌 집단을 만들어라입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주변에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고와 격려, 정서적인 위안, 그리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포옹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의 집단을 두뇌 집단 또는 자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두뇌 집단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큰일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면 좋은데요. 두뇌 집단의 잠재력은 끝없이 뻗어나갑니다. 이 집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나 한 사람만이어서는 안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결집된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치단결하면 사람들의 잠재력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오늘 당장 두뇌 집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여섯 번째는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란 끊임없이 고되게 일하며 끈질기게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극복해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끝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사실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우리가 행운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사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이다. 성공의 지름길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 필요하다. 부유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고정 수입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도 일을 하고 있으면 고독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 것이다. 성공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려면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백만장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차별에 맞서는 것이다. 이럴 때도 성공 연습이 필요한데요.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한 권 구입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성공을 향한 새로운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들은 왜 우리가 바쁜지 그래서 만나기 힘든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초대에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항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자극을 받고 싶으면 두뇌집단과 회의를 하라.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원칙 7 목표를 써놓아라. 목표를 써놓으면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할 일의 목록을 눈에 뚜렷이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앤드류 카네기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가 글로 써놓은 목표는 인생의 반은 돈을 버는 데 보내고 나머지 반은 돈을 잘 쓰는 데 보내는 것이었다. 달성할 목표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과제 가운데 가장 쉽고 즐거운 일이다. 목표를 세우는 건 공짜다. 목표를 세우는 건 재미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건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성공 수단이다. 목표를 적어놓은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성한 목표들이다. 이 목록을 볼 때마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목록에 남아있는 다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으면 늘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데요. 돈 버는 일이나 그 밖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돈에 관한 우리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기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과 머리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지금까지 1장 크게 생각하라를 살펴보았는데요. 돈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